인천현대제철 이세은 이영주 이소담 그리고 전방에 한채린 최유정 따이스 선수가 준비합니다 자 주심이 휘슬을 풀 준비를 하고 있고요 자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팀의 전반전이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빨간색 유니폼 인천현대제철 화면 오른쪽에 남색 유니폼의 구미스포츠토토 선수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공겨들어오기 때문에 강가현 선수 긴장을 많이 해야 할 겁니다 이세은 크로스 낮게 올렸습니다 박스 안쪽 돌아서면서 크로스 슈팅! 골! 이영주입니다 지금은 정확하게 의도된 플레이였어요 짧게 던져주고 짧게 차줬고 그것을 돌아서서 비어있는 이영주 선수가 완전 혼자 다이렉트 찬스를 만났거든요 이영주 선수가 리그가 재개되자마자 본인도 굉장히 감격스러워하는 모습인데요 다시 보실까요 완벽하게 만들어진 세트피스였죠 박스 안쪽으로 넣어줬고요 그리고 21번 최유정 선수의 크로스와 이영주 선수의 마무리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 이거 끌어내는 동작 그리고 돌아서는 것 그리고 이영주 선수의 마무리까지 아주 완벽한 세트피스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소담 선수의 움직임부터 모두 짜여진 각본이었고요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전반전을 출발하자마자 홈팀 인천의 현대제철이 스코어 1대의 선수를 바라보면서 크로스 높게 올라왔습니다 헤딩 경합에서 박스 안쪽 이영주의 헤딩 뒤쪽에서 슈팅 들어갔어요 임선주입니다 스코이네요 지금 코너킥으로만 2개의 득점이 나왔거든요 네 지금 보시면 저쪽에서 이영주 선수였나요 공을 이제 떨궈주는 이제 빈 곳으로 떨궈주는 그런 동작 역시 너무 좋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임선주 선수도 프랑스 월드컵을 다녀왔던 선수인데 네네 자 그리고 공교롭게도 다이스 챌린지 이벤트 편에 출연했던 이영주 선수와 임선주 선수 두 선수가 굉장히 빠른 시간에 득점을 성공시켰습니다 다시 보실까요 먼저 임선주 선수의 머리에 맞았고요 네 이영주 선수의 헤딩을 임선주 선수가 왼발 발리 슈팅으로 골문으로 꽂아 넣었습니다 네 지금 짧게 들어갔을 때 임선주 선수가 욕심을 부리지 않고 공을 뒤로 흘려주는 그런 동작을 보여줬거든요 네 네 네 이 장면 역시 우리 안쪽에 이영주가 이어봤습니다 네 이영주의 러빙 패스 좋았는데요 이오담 슈팅 아 아 꿀포스트 살짝 빗나갔습니다 아 지금 이영주 선수 오늘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데요 네 나이스가 이어봤습니다 아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골 넣는 수비수 임선주의 크로스가 있습니다 헤딩 이오담 선수의 헤딩은 왼쪽으로 빗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우 예 또 한 번 충돌이 있었는데 자 경기 계속해서 진행이 되겠습니다 최유정 나스비 뒷공간 연결됐어요 박스 한쪽 들어왔습니다 과연 슈팅 슈팅 스코어 3대1 아 지금 굉장히 또 잘 돌아섰고 슈팅이 기가 막혔어요 그것을 이제 강가윤 선수가 굉장히 잘 막아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는 따이스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시 보실까요 어우 잘 돌아섰고 잘 이겨냈어요 네 자 최유정 선수가 한 번 마음 먹고 때려봤습니다 네 자 이 턴 동작 하나가 만들어낸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바로 스로인 상황에서 보여주는 이런 이런 이것 역시도 세트피스 거든요 네 이런 약속된 플레이들 최유정이 이어봤습니다 그리고 따이스에게 스비티 공간 열렸습니다 따이스 네 과연 따이스 자 태클 빠져나왔고요 따이스 넘어집니다 자 지금 포울이 아니라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자 따이스 선수가 자 다시 보실까요 이 장면에서 우선 태클을 빠져나왔고요 자 이 장면이거든요 네 자 최인철 감독도 그리고 이제 볼을 터치하는 것 그리고 조직적인 그런 플레이들을 한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좋아요 오우 네 헤딩 자 박경 선수의 헤딩 슛은 어 골 주고받습니다 안쪽 연결 자 비하 쪽으로 빼줬습니다 장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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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 어허 크로스발을 때리는 이영주의 슈팅입니다 아 오늘 이영주 선수 정말 보여줄 끝까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지금도 보시면 그냥 틈이 나면 슈팅 찬스가 나면 그냥 계속해서 그냥 주저없이 이렇게 결국 종료 히슬이 울렸습니다 아 2019 WK 리그 7라운드 이천과 구미의 경기 최종 스코어 3대1로 종료가 됐습니다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나요 네 오늘 경기 정말 인천 대제철의 완벽한 세트패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정말 경기 초반부터 그 세트패스 이 약속된 플레이들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면서 경기 이제